핫도그 핫도그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카페 알바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나중에 일회용 잔을 사용하지 않은 카페를 열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가 열게 되었습니다. 음식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들은 당연히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건데 불편함을 조금 없애고자 일회용 컵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. 이렇게 예쁜 카페는 보통 테이크아웃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카페 안에서 분위기를 즐기거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사진도 예쁘게 찍고 이러려고 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굳이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유리컵 보고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지금 지구온난화도 심각한 상태이고 환경을 생각하면 당연히 가게 안에서 마실 때는 유니컵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inton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